1교시 1교시 다음 문제는 이가령 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 사진은 이가령 학생이 출연했던 TV조선의 화제 드라마 TV조선? 우리랑 같은데요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장면입니다 이가령 학생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에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메이크업? 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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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에 이름이 있어요 사진 5분 세관 드라마 속에 화제를 낳은 이가령 학생의 메이크업 사진들인데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 메이크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? 세관 고양이 다현 아닙니다 다현 센언니 센언니 여러분 눈이 포인트에요 눈 아 뭐였더라 그거 나 생각났었는데 비비 아이라이드? 아이라이드? 아이라이드 아니에요 태연 태연 가오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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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온 다현 다현 일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힌트 나갑니다 갑니다 시작 오이차 잠시만요 오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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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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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했던 거잖아요 김이 김이 돼지고기 돼지고기 불 갈아 드릴게요 불 불 불 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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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모르지 않나? 모르지 애들 몰라 그네들 모르는 단어야 저 몰라요 안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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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불 안열 숫불 비슷해요 비슷해요 불 밑에 있는 게 뭐예요? 잿더미 잿더미?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죠? 잿더미가 연탄 연탄 그거를 붙여서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연탄 메이크업 즙 연탄 연탄이라는 단어를 모를 것 같아 여러분 연탄 연탄 알아요? 네! 아니야 구멍에 쏭쏭 여러분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왜 이게 연탄 메이크업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? 너무 진하게 눈 떠있는데 약간 감으면 여기가 시커매가지고 어떤 분이 게시판에 연탄 눈두덩이 발랐냐고 시커먼 걸로 근데 세게 화장하셔도 귀여워요 아 정말? 근데 지금이 훨씬 이쁘세요 가오나씨 누가 그랬어? 가오나씨 당연히요 가오나씨 여러분들도 이제 뷰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요? 네 네 지민은 뭐 뭐 발라요? 잘 때 스킨 그 얼굴 바르는 그 컨디셔너인가? 컨디셔너 컨디셔너? 컨디셔너? 아! SNS SNS 에센스요 에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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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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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셔너 에스 SNS 지민은 잘 때 자야지 인스타그램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바르고 그 다음에 깨똑도 바르고 SNS를 발라요? 에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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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바르고 오 세 개 발라? 그리고 로션 바르고 와 네 개 발라? 우와 자 또 서은이가 또 피부 관리 잘하는 거 서은이 뭐 뭐 발라요? 뭐 발라요? 글쎄요 그냥 팩 한 다음에 팩 팩 또예요? 그 각질 제거 한 다음에 각질 제거 그리고 그 여드름 연구 어성초? 어성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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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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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나랑 같은 거 써요 나도 써요 나도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성초가 뭐예요? 어성초가 뭐예요? 어어어 여드름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좋은 거예요 이따가 좀 우리 개나리 악당 SNS 정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어성초